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 사천입니다. 73년 전 민간인 학살 사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라는 기사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희생을 당한 사천 지역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짚은 연속 기획 기사인데요. 심층 취지를 맡은 뉴스 사천의 강무성 기자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73년 전 사천에서도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건이 있었네요. 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사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 학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조직한 간변단체였는데요. 원래는 남노방 등에서 활동한 사람 중 전역을 결정한 사람들을 가입 대상으로 삼았으나 가입 일원이 없자 회유와 협박으로 자익과 무관한 사람들을 가입시켰습니다. 1950년 7월 각 지서에서 소집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은 삼천보 경찰서로 위성되었고 용현면 석계리 야산, 삼천보 노상공원, 고성원 하열면 칠메섬 등에서 총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는 단 26명에 그쳤다고요? 네, 하천 지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 사건, 미군폭격 등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기 진실화위에서는 진실 규명을 받은 희생자가 26명이 그쳤습니다. 미군폭격과 미지당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모두 진실 규명 불륜 결정에 나왔고요. 제2기 진실화위에는 올해 9월 하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창고인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천에서는 2기 진실화위 출범에 맞춰 22명의 유족이 진실 규명 신청을 냈습니다. 하천 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7월 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민간인 학살의 상처, 어떻게 보듬어야 하나, 기획기사. 앞으로 3편이 더 보도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타지역의 유사한 사건들이 어떻게 진실 규명되었는지 돌아볼 예정이고요. 또한 다른 지역 민간인 학살 관련 발굴 작업과 기록화 사업, 위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펼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름 사업은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사천 강무성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뾰족한 꼬칭이, 끈적한 종이컵, 도심거리, 탕후루, 몸살이라는 기사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일을 꼬치에 꽂고 설탕물을 묻혀 만든 중국 간식, 탕후루가 요즘 인기인데요. 문제는 가게 안에서 먹을 공간이 없고 거리 음식이다 보니 대부분 길거리에서 탕후루를 먹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무 꼬칭이나 종이컵을 버리는 탓에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신문입니다. 이럴 거면 만들지를 말아야지 수달 반딧불이 생태공원 방치라는 기사인데요. 바로 한국수정공사 거제권지사가 운영하는 수달생태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의 모습입니다. 산책로와 체험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무성하고 조형물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데요. 수달생태공원은 80억 원, 반딧불생태공원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인데 생태공원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연관 콘텐츠도 없고 관리도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산신문입니다. 무리한 조례 개정 대 정무적 판단 존중이라는 기사입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직을 비상근으로도 선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최근 통영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통영시는 신속한 업무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라 밝혔는데요. 하지만 비상근일 경우 책임감이나 전문성 요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